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미호 항모 강습단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합니다. 이번 입항은 미국 확장 억지의 전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도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5항모 강습단은 미 7함대 소속으로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지스 순양함인 엔티텀함, 로버트 스몰스함, 이지스 구축함 슈프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입항에 앞서 5항모 강습단은 지난 9일과 10일엔 제주 동남방 공해성에서 대한민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미일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해군에서는 율곡이이함과 천지함이, 일해자대는 휴가함이 참가했습니다. 한미일은 해양차단 훈련과 대해적 훈련을 통해 규칙기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해상 작전 능력을 증진했습니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함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해상지휘관 회의에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수중 위협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5항모 강습단은 부산 작전기지 기항기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 교류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